12월 30일 일본 요나구니섬 근해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의 요나구니섬은 해반에서 100km 떨어져 있으며 또한 전략적으로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2023년 말까지 요나구니섬에 전자전 부대를 배치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나구니 근해에 일본 지진이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 인체의 몸처럼 서서히 병들어가다가 일순간 크게 터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거나 허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이상 증상을 보인다면 그것은 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호이며 정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차리고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이나 환율의 수치는 경제와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것들을 모두 포함하여 영향을 받으면서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남태평양에 살던 심해어가 일본 동북지방 아우모리온 앞바다에 나타난다면 이것은 무언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시그널입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분명히 작은 지진들이 여러 번 발생을 합니다. 그 작은 지진들은 군발 지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도카라엘도의 일본의 군발 지진이 과거 일본 지진 역사를 보면 배 지진과 연관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 12월 14일에 제주도 강진 역시도 도카라엘도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매우 가까운 위치입니다. 이지제도와 오가사와라제도에서 올 여름부터 500km의 신발 지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유럽과 미국 지진학자들 그리고 일부 일본의 지진학자들이 경고를 했었고 그 후 얼마 있다가 오가사와라제도의 우쿠토쿠오카노바 해저화산이 100년 만에 다시 한 번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1월 3일은 초승달입니다. 보름달과 초승달 부근은 큰 지진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최근 대만에서도 지진이 증가하고 있고 대만 근처의 일본 유나구니에서도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 2021년 2월 아니 지금은 2022년이니 벌써 작년이군요. 작년 2021년 2월 후쿠시마 진도 6의 강진 발생 전에도 오키나와 미야코지마에서 강진이 발생하였고 이상진역이 발생하였으며 유나구니섬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본대 지진 발생 전에도 역시 유나구니섬과 오키나와 근처의 강진들 그리고 이상진역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상진역이란 진앙 부근에서는 진동이 관측이 안되고 진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최대 진도가 발생되는 지진을 말합니다. 2019년 7월에도 일본 유나구니에서 강진 발생 이후에 8월의 후쿠시마에서 진도 오약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또한 2020년 7월의 유나구니 강진 이후에 두 달 뒤인 9월의 후쿠이에서 진도 오약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2021년 11월 유나구니 강진 이후에 12월에 야만하시연과 와카야마현에서 진도 오약과 독하라에서 진도 오강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2월 30일 유나구니섬 그네의 규모 5.5의 강진 이후 2022년 1월의 추가적인 강진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